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지?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커있다. 한샘님! 네? 정보를 찾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반문입니다. 스퍼트 한 개가 무료비 하나씩 사이브들로 스페스 300개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누가 기획한 거예요? 누가 기획한 거예요? 누가 기획한 거예요? 정보를 찾으셔야죠. 아, 예.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합 한 권 넣을 수 있어요. 아, 네. 기합 한 권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뭐야? 해가지고 탕탕탕탕탕탕 흔들어야 돼요. 탕탕탕탕탕탕탕. 안에서 잘 그거... 제가 봤을 때 스쿼트 나발이 보인다. 100개? 땅땅땅땅 100불 만들듯이. 그치, 그치, 그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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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이미 힘들다, 이거. 아, 이거. 이거... 100개 만든다고? 300개네? 오늘 집에 못 간다. 제가 분명히... 오늘 집에 못 간다. 분명히 시간 많이 쓸 거라고 했죠? 세상에 안 좋아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한 께 더 빡센데요, 잠깐만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부스러진 모래로 계속 하니까 그래요. 그치, 많이 해가지고 아예... 이콜 bananas. accomble. 아하핳하핳핳iration ğan Jenkins 아씨... 스쿼트 god mo go, 지금. 오 이건 되겠는데, Sahib nm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에 팍 해야 돼요. 오오오오오오오옹임 줄 밑에... 오케이. 아 이거 왔어. 이제 가만있어 이제 가만있어 말씀하시죠 이거 하나 뺍시다 안 만들어지잖아 되는 걸로 해야지 쇼부를 봅시다 이것도 내보내요 타임타임도 내보내 아니 이렇게 주작방송하면 돼요? 주작이 많아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생산적인 거 같아 붕어빵 만들기 얼마나 생산적이야 이거 찍으면 인스타에 몇 장을 올릴 수 있는데 그래 되잖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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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에 들어 저렇게 압축하니까 되잖아 우와 우신이 아니에요 잠깐만 대박이다 진짜 이럴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저걸로 그러면 400개 만들까 비디님 100개 추가하시죠 400개 가시죠 200개 200개 하고 기억 한 번 더 넣고 갑시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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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얼마나 걸릴까요? 각이 200개씩 사실 10개 있습니다 사실 10개 있는데 어허허허 왜 가려버리고 싶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웃음기 싹 빠졌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무슨 일 무슨 일 아니요 내가 걸 거슬려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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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에 비둘기가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도망가시는 줄 알고 그 순간 비둘기 삶을 뻔했잖아 상남자는 도망가지 않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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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개가, 개가 허리를 밟고 갔어. 개가 새끼죠? 새끼 아니야, 저. 맞죠? 갠데 새끼죠? 에헤에에에에. 우리 방송도 19금으로 만들려고 해, 사람이. 불쌍하지네, 새끼야. 안 돼, 안 돼. 어, 앞에 안 내면 돼. 어, 형냐만 내는데요, 형냐만 내는데요. 풀스쿼트. 지금 개뿌리야. 개뿌리, 개뿌리야, 이게. 개뿌리지. 개뿌리래. 개뿔스쿼트. 이렇게 동아리 나간다고. 하하하하. 이야, 예쁘다. 크으. 호흡이 맞추는. 아! 아, 이제 자고 갑시다. 하하하하. 자고 가. 아, 이 모래의 그, 수분이, 정도가 중요한 거 같지? 살촉, 살촉. 맞아, 맞아. 살짝 촉촉해야 돼. 봐봐, 놈, 놈 촉하면 이렇게 돼요. 하하하하. 놈 촉하면 안 돼, 지금. 아, 미안합니다, 형. 하하하하. 미안해요. 하하하. 아니, 피디님이 해봐요. 피디님이 해봐요. 그게 아닐 텐데. 내랑보리지. 우와. 날개 말해. 날개를 치니까.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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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짤 한 번 하시지요? 맞짤 한 번 하시지요? 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맞짤 한 번 하시지요? 이거 뭐하는지? 이거 운전님 무슨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 눈오리 조심하시고 눈오리 조심하시고 아 네 아 네 아니 어쩌다가 어쩌다가 지금 나오시게 되셨어요? 어쩌다가 아 저 사람 만나고서 아 서포너뜩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인상이 심상치가 않으셨네요 같이 이렇게 인터뷰 하고 싶어서 아 지금 술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왜 만드시고 계신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왜 만드는 거예요? 시인님 왜 만드는 거예요? 소원 들으셔야죠 나중에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못 만들어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분당 한 개 만들고 계시거든요 아니 여기서 산타를 만날 줄이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상? 아 이 영상이요? 네 이 영상은 피쁜TV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네 그 인사 배배 인사간박사 в 다 그럼 한재님을 거기서도 보겠군요 하하 편집해주세요 하하 하하 오늘 안되죠? 오늘 안되는 이유가 넌 어릴 때 네 약 물었어 살 찌우셔도 돼요 퇴근 안해? 디엄 한번 넣을까요? 참 너무 많아 지금 저희한테 야하실 거예요? 욕한 거 같은데? 쟤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털을 뽑거든 머리가 없는데 있어 목소리 씹고 목소리 씹는 거 맞다 키가 너무 많이 쪘어 오케이 과연 원래 생태계에서는 죽으려고 하는 애들은 거미가 잘 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컵 씹고 늘어서 오 잘한다 타이타이 아이 나도 잠깐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가란 말이에요 힘으로 하지 말고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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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저 봐줄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안에 퇴근하겠나 이래가지고 퇴근 못 왔다 진짜 왔을 봤으니까 반대 하고 가야 돼 정했으면 하고 가야지 미드 사이즈 300개 이거 원래 300개였으니까 원래 300개였으니까 300개는 해야지 미드 300개 미드 300개 미드 300개 한 대신에 완전 타협해서 싹 다 쳐줄게요 새 호흡을 찍어가지고 오십 개수 아직 데까지 꼬리가 또 단백질 아닙니까? 네 단백질입니다 꼬리에게는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이죠 불포화 지방은 몸에 포화되지 않는 지방으로써 배출되는 지방입니다 새 호흡을 호기 많이 치면 다이어트에 고맙습니다 와 진짜 좋은 날씨가 생각 우리가 이제 이거 만들지 말고 붕어빵을 만듭시다 진짜 붕어빵도 할게 붕고 떠불러 가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해 용볼 소원으로 그거 합시다 붕어빵 나눠주고 싶다 하니까 아 소원으로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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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원이라고 다 던져버려 다 던져버려 나도 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하고 싶다며 통통통 하다보면 찰랑찰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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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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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때면 더 추워질건데 아아 못 갑시다 지금 생일을 추워합시다 왜요? 아아 지금 50개 50개 에이 100개 만듭시다 100개 만듭고 100개 만듭고 100개 만듭고 스포츠 100개 푸쉬업 100개 푸쉬업 100개 이렇게 합시다 안 돼 안 돼? 전부 괜찮아야지 아니 아아 바빠요 저 산타하죽도 저러고 있네 왜? 산타하죽도 저러고 있네 왜? 산타하죽도 저러고 있네 아 들어갔네 안 춥나 들어야지 아니 산바람을 하나씩 부르고 알겠네 잠깐만 아 진짜 잠오네요 산바람씨 금받다려 넘어가니까 잠이 오고 있어요 저기 이거 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가요 감사합니다 잘가요 산타 친구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너무 아쉽고요 하나도 아니시죠 정말 아쉬우신가요? 정말 입꼬리가 귀에 걸렸는데 미션 실패입니다 아 아 아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해보지마시겠지만 모래로 만들기 진짜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400번 했는데 만들어지는 게 한 5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회의 하에 아 이거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실패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2차전 할까요? 아 2차전은 다른 오리로 다른 걸 가지고 제가 네 다음 미션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봐라 사봐라 저 세번송 사봐라